여기까지 살펴봤습니다. 다음 뉴스 이어가죠. 지난해 12월 10일, 24살 청년 김용균 씨가 발전소에서 홀로 일을 하다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유족들은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면서 장례를 밀어왔었는데 정부와 여당이 진상조사위원회를 꾸리기로 합의하면서 김용균 씨의 장례가 치러지게 됐습니다. 충남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장례 절차가 결정이 됐습니다. 벌써 숨진 지, 김 씨가 숨진 지 58일이 지났는데요. 58일 만에 정부와 여당이 답을 내놨습니다. 이게 김용균법이었죠. 사고 직후에 작업 현장 안전을 강화한 법이 국회를 통과하긴 했었는데 유족들은 추가로 요구했던 상황이 있지 않았습니까? 진상조사였죠. 정부 여당이 진상규명회를 열어서 6월 말까지 사고의 구조적인 원인, 해결책을 찾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합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발전소 하청근로자 2,400여 명 정규직화하기로 했고요. 그리고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원청업체 책임도 지금보다 강하게 묻기로 했습니다. 또 더불어서 5개사 발전사가 통합자회사를 만들어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근로자를 고용하는 방식을 추진할 계획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시민의 체계가 조금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발전사가 자회사를 세워서 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건 지금의 외주화 구조랑 근본적으로 다를 게 없다. 이런 말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런 이야기들이 쭉 정해지고 내용은 나왔고 또 만족할 만한 부분 혹은 그렇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들 입장을 내놓은 상태에서 장례 일정이 내일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맞습니다. 내일부터 시작해서 3일장 치르고 9일에 발인을 갖기로 했는데요. 9일이면 토요일이죠. 장례는 서울대학병원 장례시장에 치르기로 했고 서부발전이 장례병 일체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서 서부발전이 유가족 배상에도 나서기로 합의를 했고요. 연결식이 끝나면 김 씨가 처음이자 마지막 근무했던 태안화력발전소를 들렸다가 영원히 잠들게 되는데요. 김용균 씨 가족이 문재인 대통령 면담을 계속 원했었거든요. 조만간 그게 성사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 김용균 씨의 장례 일정이 정해졌다라는 소식이고